안녕하세요. 저는 공사 6월 담임한 지혜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발표할 개념은 마든모 알기입니다. 마든모는 내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. 마든모는 자각형에 포함이 되고요. 자각형은 자각형은 3,000분으로만 3,000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입니다.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. 다음 도형이 마든모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? 마든모는 내 변의 길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.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.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. 자 마든모는 이 도형은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. 이 변과 이 변은 똑같고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 도형은 사각형이고요.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기엔 평행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내 각의 크기도 모두 같습니다. 그리고 내 각이 모두 직각이지 않습니다. 내 5번은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기에 5번입니다. 제 개념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